여러분 당원 당규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청원 게시판이 생겼죠 청원 게시판 5만명이 돌파를 하면 당원 당규 에 대해서 이제 민당 빚 지도부가 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당원 당규 는 어느정도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 언론에서는 이재명을 위하는 법 아니냐 근데 현재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어 검찰의 기소만 돼도 당직을 잃습니다 그럼 검찰이 맘만 먹으면 민주당의 당권을 바꿔 버릴 수 있어요 없는 듯 제도 뒤집어 씌워 갖고 기소를 해버리면 그 어떤 깨끗한 사람들도 당대표로 나왔다가 검찰이 두 달 만에 기소를 해버리면 그냥 당대표에서 물러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재명 표 당원 당규 아니냐 이재명 지지자들이 만든 거 아니냐 이거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강훈 시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먼저 박용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특정한 이재명을 겨냥을 하는 거겠죠 이재명을 위해서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 안 된다 이거는 민주당이 실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강훈 시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정할 필요는 있다 단 1심의 결과를 놓고 봐야 된다 이거는 좀 찬반이 엇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해서 1심 판결까지 보고 해야 된다 근데 우리 많은 지지자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검찰이 기소했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검찰이 기소를 했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죽이 야당 탄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뺏겼을 때는 쟤네가 분명히 야당 인사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민주당의 어떤 당원권 정지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세 번째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 1심 결과에 따라서 당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선 동의,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고 그냥 사람한테 뺏은 것도 아니죠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출신의 한동훈 특수부가 다 잡고 있는 이 검찰의 시스템에서 1심에서 기소가 되면 당연히 사법부도 저것들이 지금 좌주주의할 수 있는 상황인데 1심 결과에 따라서 당권을 뺏는다?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 우상호 비대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서 이게 아마 비대위에서 저는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전당대회가 8월 28일이잖아요 8월 28일 날 전당대회 전에 이 당원 당규 수정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정이 됩니다 왜 이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상 확정이거든요 이재명이 당대표 된 다음에 이재명이 셀프로 당원 당규를 고칠 경우에는 민주당이 더욱더 어떤 면이 쓰지가 않겠죠 이재명 셀프 당원 당규 개정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대위에서 처리할 일이에요 비대위에서 처리할 용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지금 당원 당규 규정은 8월 28일 전에 이거를 수정한다는 긍정적으로 수정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강훈식이가 주장하는 1심 판결에 의해서 당원권 정지나 당직 정지 이게 될 건지 아니면 무죄 취정의 원칙에 따라서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어떤 결론을 보고할 것인지 그건 어떤 민주당 우리가 지금 청원을 한 이유도 아마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그건 비대위가 할 일이거든요 비대위의 가장 큰 목적은 현재 본인들의 어떤 권력을 주어 갖고 민주당이 어떤 공천권으로 휘두르려고 자기 사람을 씹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 준비 잘 해갖고 결국은 새로운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대야 야권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기틀을 만들어주는 과도기적 당각이기 때문에 저는 당원 단계는 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확실할 것 같고 최고위원 선거 여기저기서 드디어 이재명 의원은 누가 봐도 힘 있는 이재명 의원이 여러분들 왜 제가 정청나랑 개인적인 어떤 제 방송에 나오고 친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정청내가 옆에서 싸워지는 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정청내 의원은 최고위원을 이번에 도전하면 두 번째 도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도전했을 때도 그 당시에 주승용 주승용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가라는 걸 할 때 정청내 의원이 허권날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면서 공갈 협박이나 하는 그 공갈 발언으로 정청내 의원이 억울한 징계를 먹었고 그 징계에 따라서 김종인이 누가 누가 손해원 의원이들 얘기하는 박사님 박사님 하는 그 김종인 박사가 결국은 정청내 의원을 컷오프 시킨 거예요 박찬대 의원님 재선입니다 정청내 의원님 3선의 중진급이에요 누가 싸움님 잘하고 누가 정투력이 있습니까? 박찬대 의원님 좋은 분이에요 정청내만큼 공천권 날아가더라도 싸울 사람 있습니까? 일부 정청내 떨어뜨리기 열린민주당 과거 지지했던 사과충들 그리고 현재 시공층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박찬대 의 3번과 장경태를 뽑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다 입으로는 이재명 지키자 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가장 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호위무사 정청내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는 137 정법입니다 당대표는 이재명 1번 그 다음에 3번 박찬대 7번 정청내 이렇게 가야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SNS에서 마구 퍼날라 주세요 일부가 SNS를 장악해서 장경태 박찬대로 가자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청내 당대표 이재명 옆에서 싸워주는 그분은 지켜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있습니다 제가 정청내원을 10여 년 봤지만 그분은 적어도 배신하지 않아요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그분은 컷오프를 당해도 탈당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배신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을 믿고 해야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강훈식 믿지 말라고 어 나 깜짝 놀랐네 이재명 의원님인 줄 알고 짱감함 이재명 계급본 계층 잘 견뎌 주시길 예 그래서 여러분들 SNS에 여러분들만 알고 있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SNS에 당 수석 최고위원은 정청내 7 그 다음에 이재명의 남자 박찬대 싸울 지킬 사람은 정청내 많이 여러분들이 꼭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7만 권리당원들도 다 같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라고요? 당대표는 1번 최고위원은 3번 7번 137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정청난이 되니깐 분산투표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정청내는 머리에 둬야돼요 무조건 정청내 7 그 다음에 3 그렇게 가야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137, 237 예 5 5 5 5 5 6 5 6 9